데리미지 너무 억헐니까 웨이 하나 뭘 다시 먹어 데리미지 1, 2, 3, 2, 3 1, 2, 3, 2, 1 옳지! 1, 2, 1 옳지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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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눈 뜨고 있으면 안 보일 때만. 제가 제재할 수 없을 때만 해요. 뭐야. 이게 청바지예요? 근데 빨아가지고 넣어놨더니 바지가 원래 이렇게 입어지는 거잖아요. 근데 없잖아요, 지금. 환경에 넓다, 작다의 부분이 아니고 이 아이들한테 어떤 정신적인 거나 신체적인 걸 얼마나 잘 맞춰줄 수 있느냐예요. 보호자님 같은 경우에는요, 신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산책을 하면서 이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신체적인 활동을 튼튼히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. 너무 잘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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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입장에서는 자기가 물건 뜯고 있는 거를 뺏긴 거잖아. 엄마가 제 물건을 뺏어서 다른 데다 감춰놨잖아요. 엄마 나간 다음에 저는 찾으러 가는 거야. 엄마? 아, 지금 이거 하나 하고 있어. 먹을 거 딱 주고. 이거 줄게, 그거 먹어. 어? 그렇지, 그걸 치우는 거죠. 지금은 엄마가 기원하니까 저거 갖다 주러 가는데도 얘 신경도 안 쓰면 적어놓고 있잖아. 좀 천천히 교환. 으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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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음날 몰래 나가다가 20초, 20초 만에 바로 다 내리는데 문제는 계속 일어났는데 원인을 계속 못 잡으니까 답답했었는데 말씀해주시니까 일단 시험은 하고요. 행복하게 살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